민호씨는 처음 이화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정말 눈이 너무 맑으세요 눈이 너무 맑죠 사진 눈망울로 또 현장에서 액션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할 때 모습이 또 그런 사진같은 눈망울 속에 담긴 엄청난 남성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되게 많은 좋은 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